휴닝한테 배웠는데? 휴닝한테 열심히 해봤어요. 이게 뭐였냐? 맨날 통화해요, 저 휴에랑. 휴닝이 볼 때마다 휴닝이가 너무 보여서요. 너무 신기해요. 아마 그 DNA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실수한 것도 똑같이 들렸대요. 영상 통화할 때 읽어달라고 한 거 있었는데 그 읽는 거를 통째로 읽어가지고 똑같이 실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시 휴닝과 똑같이 실수한 것 같아요. 닌 왜 울었냐고? 나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. 어 죄송해요. 왜 울었는데 양파 썰다가. 왜 울었냐고 양파 때문에 대답했어요. 내가 양파.